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에 까락시정 하십니다. 바람으로 여기는 돌이 호텔 자 이번에는 돌아이 2더 이게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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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길래 그리고 크레이비스 크레이비스 오세 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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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마음을 씹는다 투 토요일 저녁 마감시간에 9시 가닥동 가서 가닥동 가서 광어 1kg 한마리 끓어왔습니다 빽걸이 쭉 씁니다 빽걸이 쭉 씁니다 광어 1kg 한마리 대원탐크를 두둑하게 챙겨주던데 그래서 시세 2만5천원 내겠습니다 3만원 3만5천원짜리도 있던데 역시 집시만은 다 틀려 이렇게 해서 토요일 저녁 가닥몰에서 끓어온 고강어 1마리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배 자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자, 알겠습니다.